요 토라진련아, 그놈이 내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뭐란 말이냐? 이년아, 아가리가 붙었느냐 왜 대꾸가 없어? 흥, 아가리를 못 대는 걸 보니 너도 내 죄를 알기는 아는가 보구나. 이년아, 환양을 놀면 어디선들 못 놀겠냐만 하필 과수원까지 따라갈 건 뭐더란 말이냐? 순실씨, 겨울이면 당신은 무척 사람이 그립다고 했지요? 어느 하늘에 가더라도 나는 당신이 그리울 거요. 그러나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가 보. 순실씨, 한 사람을 참된 마음으로 영원히 그리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된 일인가를 나는 비로소 오늘에야 깨달은 듯하오. 제신재, 지연이 정비속 경사급한 고개를 기관차는 숨이 끄질 듯 허덕이며 주워오르고 있다. 고개를 다 주워오르면 해발 800미터의 고원이었다. 고원, 호흡하는 공기에조차 어딘지 모르게 무게가 느껴지고 산악시대의 특유한 운무가 지워도 지워도 차창에 연막을 들이워 이제는 유리창 너머로 바깥 경치를 바라볼 수도 없다. 차 안은 동굴처럼 공허하다. 여름철에는 피서객으로 왁실왁실 들끓던 이 철도금만 늦가을인 지금에 와서는 승객의 수요가 초저녁의 별보다도 희한하다. 텅 빈 좌석의 여기저기에 엉기승기 외로이들 앉아있는 승객은 대개가 탕권에 갚아쳐 쓴 시골 늙은이가 아니면 땅코바지에 집가다 비시는 뜨내기 철로 공부들이다. 함구령이라도 내린 듯 모두들 잠잠해서 차체를 통하여 울려오는 엔진 소리만이 리드미클한 소란을 계속하고 있다. 나는 아까부터 기차 시간표를 펼쳐던 채 얼빠진 사람처럼 멍청하니 에라의 추억만을 머릿속에 더듬고 있었대. 그러다가 문득 바로 요 다음 정거장이 내가 내려야 할 와의 여김을 깨닫고 튕겨 일었으며 창을 열었다. 서울보다는 계절이 동뜨게 앞서는 곳이어서 창으로 휘몰아드는 석양바람이 살을 에이는 듯 차다. 나는 잠바의 단추를 간호 채우며 앞에 막아쓰는 산을 쳐다보았다. 설악산 이 설악산을 지난 여름에 나는 약혼한 에라와 함께 이 차창으로 내다보며 비서여행을 즐긴 것이 아니었던가. 여름 한 주를 에라와 함께 즐겁게 지낸 산장으로 지금 내가 철이른 겨울에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심정은 역시 그렇게라도 해서 추억을 더듬는 수밖에 다시는 에라를 만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워낙 약질이기는 했으나 에라는 내가 산장에서 내려온 지 보름도 채 못되어 죽었다 하니 설령 산속의 공기가 급성폐륨에는 너무 거세였다 지더라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이상 나는 에라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다. 엄숙한 사실이니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나 자신에게 타일러도 보고 또 때로는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매저리라고 한 신학교 3년 동안에 귀에 멍이 베기도록 들어온 성경말로 자위도 해보았으나 그처럼 신성하던 성경구절도 이번 일에만은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지금 내 트렁크 속에는 구김살조차 없는 신학교 졸업장이 들어있다. 그 졸업장을 받기 위한 마지막 시험 준비차로 나는 에라를 산장에 남겨두고 서울로 먼저 올라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서 나는 졸업생만으로 편성된 순회 유세대의 한 멤버로서 제주도 등지로 설교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가는 곳마다 나는 그 여행이 끝나면 에라를 만날 수 있다는 오직 그 기대로 해서 열변을 토할 수 있었고 밤마다 에라의 꿈을 꾸므로 그와 함께 하느님의 충성된 사도가 되기를 굳게 서약하였다. 그렇게 두 달 반 동안의 긴 여행을 마치고 벅찬 포부의 가슴 울렁그림을 느끼며 서울 역 앞에 내렸을 때 그러나 모든 것은 허황하였다. 맨 처음 애경에게서 에라의 죽음을 들었을 순간에는 나는 참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였다. 두 달 반 동안의 유세에서 나는 거의 날마다 죽음이라는 말을 써왔던 때문인지도 모른다. 죽음이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다. 죽음처럼 우리의 생명을 정화해 주는 것은 없다고 날마다 밤마다 나는 강단에서 외치지 않았던가. 그러나 여행에서의 흥분이 가시고 점차 관념적인 신의 세계에서 현실적인 인간으로 돌아오자 에라의 죽음에 나는 가슴 터지는 슬픔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전신에 냉수를 쫙 끼얹는 듯한 슬픔이었다. 죽음이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다고 나는 많은 청중에게 부러지졌다. 아, 이 얼마나 나는 민중을 사기한 것이었던가. 이 얼마나 나는 위선자였던가. 허위의 진실에 살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불행의 시를 뿌렸으며 또 나 자신이 얼마나 큰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몇 분이고 성경 말씀으로 마음을 위안하려고 노력해 보았다. 그러나 평소에는 그토록 감격과 감명을 주던 성서의 모든 구절이 이제와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잠꼬대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사실 충실한 신의 사도가 되기 전에 나는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마음껏 슬픔을 맛보고 싶었다. 지금 나에게는 인간이 신의 아들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한간에 득실거리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그리옵다. 이제부터 내가 기록하려는 이 이야기는 적나라한 인간 유다의 후예로서의 나의 신세 타령에 지나지 않는데 신의 사도였던 내가 이런 기록을 남기는 데 대하여 세상의 선량한 시민들은 배교자라는 오명으로 나를 비난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감히 쓰기로 한다. 기차가 와이역에 도착했다. 나는 트렁크를 들고 플랫폼에 내렸다. 나 위에는 아무도 내리는 사람이 없이 지극히 외로운 선거장이었다. 나는 혹시 잘못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조차 느끼며 잠시 가야 할 방향을 모르는 사람처럼 멍청하게 서인 노라니까 어깨에 타브레스를 걸친 역장이 내 곁으로 가까이 오더니 차표 주세요 하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말없이 차표를 내주었다. 역상은 그것을 이역히 눈여겨보다가 얼굴에 상냥한 표성을 지으며 여기는 처음이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다. 네, 아니,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내 눈에는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50이 다 된 이 역장의 부열부열하고도 유아한 태도가 나에게 알지 못할 신뢰와 비해의 감정을 지어주었던 것이다. 마음의 애틀한 제인 나는 이 눈앞의 늙은 역장을 부둥켜 안고 철그릇의 산장에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된 안타까운 사정을 그에게 호소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에라의 죽음도 이 늙은 역장에게 물어보면 또 바른대로 대답을 해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때 기차가 떠나려고 우렁찬 기적을 울려 늙은 역장은 손을 들어 사장에게 신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를 실어다 놓은 기차는 아무런 아쉬움조차 없이 와의 역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부둥의 자세로 떠나가는 기차를 바라보고 섰는 역장의 뒷모습을 나는 또 나대로 오랫동안 바라보고 섰다가 경황없이 역앞 광장에 홀로 나섰다. 그리하여 아름드리 나무 사이로 좁다랗게 뚫린 오솔길을 나는 시냇물을 따라 산으로 걸어 올라갔다. 한창 여름철에는 물이 풍부해서 여울에서는 미역도 감을 수 있었던 시내였건만 지금은 계절이 계절이라 겨울 바닥에서조차 삐죽삐죽 돌이 드러나 보인다. 얼마를 올라가면 앞으로 가로막아 서는 미륵 바위가 있다. 지난 여름에 에라를 이 바위 위에 앉혀놓고 나는 여울에서 멱을 감았던 일을 잊을 수가 없다. 그때 기다리기에 지쳐 콧노래로 푸른 하늘을 부르고 있던 에라는 사로마다 바람의 나의 몸뚱아리를 보고 사슴 같아 껑충한 꼬리 하며 짜장 한 마리의 사슴이라도 발견한 듯 신기한 표정을 지었던 것이다. 사슴? 하하하하 자연의 전기를 지천으로 즐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슴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오 짜장 숲속의 사슴이 아니긴 한데요 하며 그는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여울에 팽개쳐 물방울을 내게로 튕겼던 것이다. 그러나 에라가 앉았던 바위 위에는 지금 낙연만이 시산스럽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발길을 멈춘 채 한참 동안 에라의 환영을 더듬다가 무심 중에 그때의 에라처럼 돌을 주워 물에 던져보았다. 그러나 천벙하고 공허한 음향만이 있을 뿐 다음에는 좀 더 심각한 적막뿐이었다. 나는 무거운 발길을 돌렸다. 한 그루의 나무 한 개의 돌에서조차 에라의 추억을 더듬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나는 조금도 피하고 싶지 않았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면서도 제 추억마저 빼가지 못하는 불행이 내게는 또 얼마나 행복된 일이었던가. 오리길의 마지막 언덕에 쏙 올라섰을 때 눈앞에 나타나는 회상의 산장 담쟁이 넝쿨에 둘러싸여 흡사의 호화로운 기승과 같은 산장이 어느새 계절에 물들어 단풍진 채 입도 태반 떨어져 있었다. 뜰하게 우거졌던 코스모스도 몇날밤 소리에 꼴사납게 시들었다. 에라가 가장 좋아하던 코스모스였고 그러므로 봄내 여름내 손수 가꾸며 가을의 꽃시절을 즐겁게 기다리던 그였건만 종시 그 꽃이 피기 전에 에라는 각오만 것이었대. 죽을 날을 모른다는 것은 죽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행복된 일이겠느냐만은 그 행복이 살아있는 나에게는 또 얼마나 불행을 자아주는 것인가. 정원의 화초들은 마치 에라의 죽음이라도 조상하는 듯 일제이들 지질이 시들었대. 한참을 화초들과 마주섰다가 나는 불현듯 산장문을 밀어보았다. 문마다 안으로 첩첩이 글린 채 엄숙한 침묵이다. 에라! 에라! 나는 무심코 불려보며 문을 두드렸대. 굳게 닫힌 이 산장의 어느 구석에서 에라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본댔자 나타나지 않는 에라임을 어찌하랴. 나는 무거운 한숨을 입속에서 깨물어버리며 산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공막한 감성을 지닌 채 뒷 언덕으로 올랐다. 에라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였다. 바다 바라보기를 음악보다도 좋아했던 에라였으므로 그의 무덤을 뒷 언덕 위에 묻어주었다고 애경은 말하였다. 언덕을 오르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데 저만 치서 누군가 아휴 서방님 오셨어요? 한다. 산장직이 김서방의 아내 순실이었다. 순실은 내게로 걸어오며 생글 웃으려다 말고 그대로 정숙히 고개를 숙여버린다. 에라와 내가 마돈나라고 불러온 이 순박한 여인을 보자. 나는 번개같이 또 한 번 에라 생각에 눈물이 솟았다. 에라를 무척 따르던 순실이었고 에라가 무척 좋아하던 순실을 만났다는 것이 내게는 슬프고도 반가운 일이었다. 순실은 비록 산장직이 김서방의 아내면서도 놀랄만큼 이지적인 영리한 여성이었다. 에라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해줄 사람은 나와 이 순실이와 단 둘밖에 없을 것 같이 내게는 꼭 그렇게만 믿어졌다. 순실과 나는 잠시 말없이 덤덤이 마주 서 있었다. 이었고 에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순실이가 밤을 새워가며 에라를 간호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이 문득 생각혀 나는 치아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순실은 입을 좀 더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대답도 없다. 간곡한 간호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결과일진된 이제 나에게 치아를 듣는 것이 오히려 순실로 쓰는 괴로운 일임에 틀림없을 것임을 나는 뒤 미쳐 깨달았다. 이었고 내가 발길을 옮기자 순실은 재빠르게 눈치를 채고 무덤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다. 에라의 무덤은 과시 서해바다가 한눈에 굽어 보이는 다양한 언덕에 누워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가 지난 여름에 에라와 내가 최초의 포옹을 한 우리들의 영원한 과수원이었다. 순실은 흙냄새조차 새로운 무덤 앞에 오자 차마 이것이 에라의 무덤이라는 말을 못하고 그대로 고개를 숙으려 버리고 만다. 저 문은 노을에 직사되어 흙빛이 좀 더 붉게 보이는 한계의 새로운 무덤 이 속에 정말 에라가 드러누워 있는 것일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무덤 속에서 썩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바이블은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어온 나였건만 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승천한 에라의 영혼보다 눈앞의 이 무덤이 얼마나 더 절통한 비해를 쌓아주는 것인가 이 에라 지묘 라고 먹 자체도 새로운 묘포가 얼마나 나에게 슬픈 진실로 육박하는 것인가 나는 무덤 앞에 분양하고 이 말을 좋아려 절하였다. 향연을 맡으며 세 번 절하고 나자 그저야 정말 에라가 죽었다는 슬픔이 육체적으로 느껴졌다. 조수처럼 밀려드는 가슴속의 슬픔을 감당하지 못한 채 나는 불위에 쓰러지며 엉엉 소리 높여 울었다. 얼마를 울었을까 순실이가 어깨를 흔들며 깨우쳤을 때에야 나는 비로소 울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무덤 앞에 절한 것도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신을 배반하는 최초의 행동이기도 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 개명의 천머리에 그렇게 씌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얼마나 무력한 그 말인가 졸졸이 안타깝고 애타고 할 때 어떻게 무덤에라도 절하지 않고 배견할 수가 있을까 확실히 흐레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흐레면 흐레인 채로 그 흐레가 진실로 느껴짐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에라 에라 당신이 사랑하던 희순이가 여기 왔으니 어서 일어나시오 나는 이렇게 혼잣말로 불을 지졌다. 영혼이요? 영혼이 있다면 왜 말이 없는가? 나는 영혼의 실제를 보았다기보다 오히려 불려도 말 없는 무덤에서 육체의 죽음을 통감하였다. 순실이가 저녁 차비로 산장으로 먼저 들어간 다음 나는 황혼이 짙어가는 무덤가에서 안타깝게 자꾸만 에라의 이름을 불렀다. 순실이가 나를 찾아 다시 무덤으로 나왔을 때에는 이미 나의 몸은 밤이슬에 촉촉이 젖어 있었다. 산장으로 돌아와 보니 순실은 영리하게도 에라가 쓰던 방을 나들어 쓰라고 깨끗이 치워놓았다. 에라가 죽던 그때의 그 모양대로 간직해둔 이 방에 들어오자 나는 또 한 번 에라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에라가 그 위에서 연명하였다는 바로 그 침대에 누워 나는 지금 에라가 돌아오기를 헛되이 기다리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에라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았대. 서쪽 창가 피아노 위에 놓인 화병에는 아직도 시큼하게 시들어진 백상미가 꽂힌 채로 있었대. 고인은 누구를 연모하며 저 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 병들을 쓸 리 없는 그 마음이었건만 육체를 좁먹는 병마에게는 다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것일까. 저 무르간한 황혼 속에 뚜렷이 솟아오르는 맞은편 산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나는 에라를 그리는 무한한 향수에 잠겨져 있었대. 이었고 초열을 다리 차갑게 나의 창을 비춰주었대. 나는 호되게 놀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왔다. 그리하여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에라 무덤의 주변을 산짐승처럼 감돌고 있었다. 다음 순간 나는 하도 어처구니 없는 나를 깨달으며 과수원으로 내려갔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찾아왔을 때는 잎이 우거지고 가지가지에는 능금이 붉게 연그러 과수원 전체가 마치 위대한 정열 덩어리 같았는데 어느새 열매는 거두어지고 잎은 떨어진 채 달빛만이 교교히 차가워 옛 싸움터같이 항표에 있었대. 능금나무 아래에서 에라와 내가 최초의 입술을 나누었을 때 딸은 오늘 밤처럼 밝게 비춰주었대. 그날 밤 달빛에 붉게 빛나는 능금알을 우리는 얼마나 신비로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가. 미래를 점쳐볼 마음의 여유조차 없도록 순간의 행복에 도취하면서도 우리는 그 순간 직관적으로 영혼을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에덴 동산에서 입의 유혹에 강렬한 흥분을 느끼면서도 그러나 그날 밤 우리는 금단의 과실을 따지는 않았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운이 있다고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나 여름에서 가을로 철이 채 바뀌기도 전에 희망은 무참히도 깨어지고 말았으니 인생은 이처럼 무상한 것인가. 귀뚜라미도 울지 않는 과수원 안을 나는 지향없이 방황하였다. 그름그름에 에라의 추억만이 밟히는 듯해 잠시 나무에 기대인 채 달을 우르르 보다가 뜻하지 않고 에라 하고 불렸다. 에라가 달 속에 숨어서 나의 자태를 엿보고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에라를 부르는 나의 호소에 천만 뜻밖에도 실제로 내 눈앞에 나타난 여인은 난데없는 손실이었대. 서방님 인제 그만 들어가 주무세요. 어느새 손실은 바로 내 옆에 와서 조용한 말로 타이르는 것이다. 순간 손실의 눈동자가 차디찬 달빛에 반사되어 마치 쟁반이의 수원같이 영롱하였다. 김수방 장에서 돌아왔수? 아직 안 오셨어요. 아마 내일 오시려나 보아요. 이렇게 간단한 문답을 끝내고 나서 나는 앞서 산장으로 내려왔다. 방에는 이미 램프가 켜져 있었고 창가 화병이 놓였던 피아노 위에는 가을 국화가 한 분 아담이 앉아있었다. 밤만큼 핀 흰 국화가 몹시도 사람을 반기는 듯 하였다. 나는 잠시 국화를 허심히 바라보다가 문득 순실에게는 이렇게 국화를 가꾸는 취미가 있었던가 하고 혼자 놀랬대. 사정이 지나 나는 자리에 누웠으나 이 방에는 두 달 전만 해도 에라가 살고 있었다는 생각에 좀 채로 잠이 들어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엎치락뒤치락 복개이다가 간신히 잠에 들었으나 나는 이내 에라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꿈으로 소스라쳐 깨어났다. 나는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기에 10분 후에는 벌떡 일어나 서울에 있는 에라의 동생 애경에게 편지를 쓰기로 하였다. 애경 언니의 추억을 나 혼자 간직하고 있기에는 나의 가슴은 너무나 좁은가 보 에라의 무덤은 나에게 아무것도 말해주는 것이 없었소. 무덤 앞에 분양했을 때 갸날프게 타오르는 것은 오직 향연 뿐이었소. 그 신락같은 향연이 에라의 늑신냥하여 나는 한껏 그것을 들여 마시었소. 애경 왜 언니의 죽음을 진작 알려주지 않았소. 그의 죽음을 단 한 번이라도 내 눈으로 보았다면 이렇게까지 그의 죽음이 슬퍼지는 않았을 것이오. 지금 나는 꿈속에서 언니를 만났소. 하도 반가운 김에 팔을 벌리며 그를 맞이하려고 눈을 떴을 때 그러나 그는 이미 어디론지 살아서 버리고 말았소. 꿈이라기엔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고 현실이라기엔 어처구니없게도 모두가 허앙하오. 애경 언니가 죽은 지도 오늘째 예순의 날인가 보오. 이제 나으리면 엄력으로 9월 15일이니 나는 여기서 내 손으로 에라의 생일 제사를 지내주려오. 기독교 신자가 제사가 무슨 제사냐구요? 애경에는 놀랍고도 웃어올 그 일이 그러나 내게는 너무나 엄숙한 진실이오. 레위의 제사장이 비달기와 양을 잡아놓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듯 이제 내가 에라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고인의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그것뿐이오. 나는 오로지 그 일로 해서 한겨울을 이 산장에서 지내기로 결심하였소. 너무나 감상적이라고 애경은 웃을 것이오. 그러나 진실이란 항상 감상적인 일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번에 비로소 깨달았소. 이튿날 문동이 채 뜨기 전에 나는 단상을 들고 뜰에 나섰다. 꽤 차가운 아침이었다. 황폐해진 정원을 한 바퀴 휘돌아 뒷산으로 올라가려는데 초막계에서 순실이가 이리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자 인사성 있게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주무셨어요? 과히 추우시진 않으셨어요? 하고 묻는 것이다. 나는 인사를 받고 나서 소리가 대단한데요? 하고 말하며 뜰을 살펴보았다. 간밤에는 유난히 기온이 차가웠던지 뜰에는 찬소리가 한겹 깔려 있었고 그 때문에 엉성한 코스모스 줄기가 좀 더 추잡해 보였다. 꽃들이 죄다 시들었군요. 참 코스모스를 베어버려야겠어요. 순실은 내 기분을 알아차렸음인지 그렇게 말하며 초막으로 걸어간다. 이었고 순실은 행주치마를 졸라매며 손에 낯을 들고 나타나더니 서리에 시든 코스모스 줄기를 베기 시작하였다. 한 대에 한 대의 꽃줄기가 순실의 손에 톱을 대는 것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문득 지금 베어지는 저 꽃들은 에라의 손으로 심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따라서 순실은 마치 나의 가슴 속에 깃들어 있는 에라의 추억을 후려 갈기는 것만 같아 가슴이 후볐다. 정원이 마침내 훤철해졌을 때 나는 말할 수 없는 공허감에 잠기고 말았다. 이제 시원해졌죠? 순실은 낯을 땅에 놓으며 허리를 편다. 너무 허무하군요. 코스모스보다도 명년에는 들국화를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순실은 제 취미대로 무심코 한마디 던진다. 나는 그 무심한 한마디에서 무슨 숙명적인 암시라도 받은 것 같이 가슴이 눌리워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망연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순실도 역시 그윽한 눈으로 나를 마주본 채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아연하게 둔탁한 침묵이 얼마나 계속되었을까 문득 에헴하는 난데없는 기침 소리에 순실과 나는 똑같이 소스라치게 놀랬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좌우를 살펴보니 어외에도 산장지기 김서방이 장승처럼 울타리 안에 서서 화살같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우리를 쏘아보고 있었대. 그것은 폐부를 뚫으려는 듯 날카로운 시선이었대. 나는 김서방이 순실과 나 사이를 의심하고 있음을 즉각적으로 깨닫자 잠시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 메다가 아 김서방 인제야 장에서 오? 하고 물으며 몇 발걸음 그에게로 다가갔다. 아 서방님 오셨구려. 이 여인일입시오. 제주도에 가셨다더니 언제 오셨는뎁시오. 저는 어제 장터에 갔다가 허허 막걸리 몇 잔 걸쳤더니 꼰빡 취해서 이렇게 허허 이만해도 다 늙은 탓인가 뽑죠. 허허허 참 서울댁은 다들 안녕하시겠습지요. 김서방은 나를 알고 금시 표정을 누그럽혀 교사스러운 너틀 웃음을 연방 웃어가며 허리를 굽신거리며 손으로 뒤통수를 쓱쓱 썰며 수다스럽게 늘어놓는다. 나는 김서방과 몇 마디 더 주고받은 뒤에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거니는 동안에도 아까 본 김서방의 독살스러운 눈초리가 앞만해도 마음에 끓여 견딜 수가 없었다. 지극히 평범한 아까 그 장면이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젊은 아내를 혼자 두고 하룻밤을 밖에서 자고 들어온 김서방에게는 결코 심상이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 풍경이 아니었던가. 나는 김서방에게 보다도 순실에게 더없이 송구스러웠다. 이내 수다를 떨고 허풍을 치고 한 김서방이기는 했으나 한 번 자리 잡고 들어앉은 의혹심이 그렇게 손쉽게 사라졌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항상 불행은 부질없는 상상에서 온다고 한 아랑의 말이 기억에 떠올라 장차 순실에게 어떤 불행이 오지나 아닐까 하는 상상에 나는 치가 떨렸다. 사흘이 지났다. 김서방 내 가정에서는 그 후에 아무 일도 없었는지 순실은 조금도 전과 다름없이 침착하였다. 에라의 생일 제사를 바로 내일로 앞둔 전날 저녁에 나는 과수원을 삼보하고 있었대. 마침 해는 지고 다른 채의 빛을 펴지 못한 무렵이어서 낙엽을 밟으며 오랫동안 나무 사이를 거닐고 있었대. 이따금씩 시선한 바람이 나뭇가지를 울리며 지나가고 나면 되지는 숙조의 밤의 세계로 잠들어가는 초저녁이었다. 이었고 달빛이 교교해지며 과수원에는 허수아비 같은 그림자가 수다하게 나타났다. 바람이 한순 지나고 과수원 전체가 무한한 고요 속에 잠겨버리려는 그때 서방님! 하고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능금나무 그늘에서 나를 부르는 여인은 순실이었대. 나는 반가웠대. 이때처럼 순실을 반개한 적은 일직이 없었대. 왜 그렇게 반가웠던지 모르나 나는 무턱대고 반가웠다. 가뜩이나 김서방에게 의심을 받고 있을 우리가 이렇게 달밤의 과수원에서 단둘이 만난다는 것이 슬기롭지 못한 일인 줄 알면서도 나는 웬일인지 무척 반가웠던 것이다. 순실은 가까이 오더니 아무 말 없이 전보를 한 장 내밀어준다. 아홉시 도착. 영접 고대. 애경. 애경이가 내 편지를 보고 언니의 생일 제사에 참여하려고 오는 모양이었대. 작은 아가씨께서 오신다지요? 소학교 5학년까지 다녔다는 순실은 전보를 미리 읽었던지 그렇게 물어. 그렇다는군요. 내일이 에라의 생일이니까. 오래 계시다 가실까요? 누구를 두고 묻는 말인지 몰라.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글쎄 애경은 이내 갈걸요? 나는 이 겨울을 여기서 나겠습니다만. 아마 겨울 기후가 꽤 춥지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겨울엔 눈밖에 없는걸요? 눈. 산두 들두 집두 죄다 눈 속에 묻혀버려요. 하두 눈뿐이어서 겨울이면 사람이 무척 그리워져요. 순실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눈 속에 묻힌 산장의 지붕 밑에서 에라의 추억을 더듬으며 겨울을 기어코 여기서 나리라 결심하였다. 겨울이면 사람이 그립다는 순실을 위하였어도 그것은 보람있을 일일 것만 같았다. 겨울엔 사냥꾼이 가끔 오겠군요? 네. 서울에서 총바치들이 가끔 밀려와요. 대개 무슨 짐승들인가요? 노루가 제일 흔해요. 노루. 노루. 나는 노루라는 말에 사슴이라고 불려주던 에라를 연상하며 몇 번이고 곱씹어 보았대. 그리고 총맞은 노루가 피를 흘리며 눈 위에 쓰러진 비참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짜장 나 자신이 한 마리의 노루가 된 듯 내 다리가 숨을 그렸대. 10분 후에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산장으로 내려왔대. 정거장에 마중 나갈 시간이 되어 내가 밤길 오리를 왕복해야 할 행장을 채리고 나섰을 때 순실도 따랐으며 저도 마중 나가겠어요 한다. 뭘요? 혼자 갔다 오죠. 억지로 부딪히고 싶지는 않았으나 역시 같이 가기는 마음에 끓여졌다. 순실은 더 따라서려고 하지도 않고 고개를 들어 나를 마주본다. 달빛에 물들어 진주처럼 영롱한 그의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나는 보아스는 안 될 그 무엇을 본 듯해서 소스라치게 놀라 사슴처럼 언덕길로 내다르며 저도 모르게 아 순실 순실 하고 부르짖었다. 에라가 없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로해줄 사람은 오직 순실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그때의 절실히 깨달았던 것이다. Y역에 닿았을 때는 이미 기차가 도착할 시간이었다. 나는 람포등이 꿈처럼 몽롱한 플랫폼을 혼자 서성거리고 있었다. 나 이외에는 승객도 영접객도 없었다. 차는 이내와 닿았다. 나는 3등 차칸으로 달려갔다. 두루마기에 대관절 쓴 사내가 한 사람 60이 다 되어 보이는 집행이 짚은 노파가 한 분 내리는 사람은 그뿐으로 애경은 종시 나타나지 않는다. 시간에 미참이 징계로군. 혼자 중얼거리며 막 밖으로 나오려는데 저만치 뒤에서 희순씨 야무지게 부르며 애경이가 상사말처럼 기운차게 달려온다. 아 애경 어디로 내렸누? 나는 애경에게로 마주 달려가며 물었다. 2등을 탔었지요? 2등 차? 호호호와 파니로군 그래. 신혼여행 한은 폭 잡았죠 뭐. 호호호. 신혼여행? 신혼여행이라는 말에 나는 일순간 정신이 현혹해짐을 느끼며 애경을 마주 보았다. 고무공같이 탄력있어 보이는 몸에 다갈색 양장을 휘감고 포모넨트를 밤바람에 휘날리며 람포등 밑에 서있는 애경은 짜장 헤로도왕 앞에서 춤추는 헤로디아의 딸 사로메와 같이 여기로 보였다. 거리를 빠져서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참 편지 주셔서 고마웠어요. 하고 애경은 생글을 웃는다. 나는 그 웃음을 묵살하고 나서 양친께서도 내가 산장에 온 줄 아시우? 아시다 뿐이겠어요? 겨울을 산장에서 나신단 말씀을 들으시고 펄쩍 뛰시며 가뜩이나 약한 몸이 어떻게 그 기울을 감당해 내겠느냐고 하시며 저들을 어서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러시던데요. 말하자면 제가 특사로 온 셈이죠. 에라가 죽은 후에도 내게 대한 그들의 사랑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알고 나는 눈시울이 절로 달아올랐다. 서울이라고 뭐 별로 다를까요? 그러기 서울로 오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온천상이나 그런 데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더라도 함께 가서 시중을 들어들이라던데요. 온천으로 애경과 함께 나는 의외로 반문하며 명구스러워 할 만치 그를 빤히 마주 보았다. 애경과 나를 온천상으로 보내려는 것이 양신의 의사에서 나온 분부인지 혹은 애경 자신의 희망인지를 판단 못한 채 나는 약간의 불쾌감까지를 느꼈다. 에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추억 이외의 것으로 보충한다는 것은 내게는 다시 없을 모욕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지난 여름 에라와 함께 셋이 산장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일이었다. 어떤 달밝은 날 저녁에 셋이 베란다에 모여앉아 잡담을 하고 있다가 애경은 문득 언니에게 조금 더 끓이 끼는 일 없이 나의 팔을 잡아당겨 제 가슴에 품으며 난 이 세상에서 희순씨가 제일 좋아 하고 농조로 찌꺼린 일이 있었다. 그저 그 일뿐이었으나 그 말을 들은 에라는 그날부터 사흘 동안 구미를 잃어버리고 경황없이 실험에 삼겨 있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애경의 행동을 단순한 농으로 알았고 따라서 그런 데까지 신경 과민할 에라를 나무랐던 것이나 이제 보면 그때의 그 일이 노상 농만이 아닌 것 같이 여겨진다. 역에서 산장에 오기까지 해 애경은 언니 이름을 한 번도 입 밖에 낸 일이 없었다. 나는 부질없이 애경에게 편지 낸 것을 후회하였다. 산장에 도착하자 애경은 에라의 방에는 들릴 생각도 않고 곧장 제 방으로 달려간다. 내가 에라의 방에 한 번 들러라고 하니 아이 싫어요. 그 방보다 내 방이 좋은 걸 어서 내 방으로 오세요. 재미있는 얘기 들려드릴게요. 하며 성화같이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에라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슬퍼해야 할 애경이라고 믿었던 만큼 나는 적지 않이 실망을 느꼈다. 그래서 나만은 에라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 여한 일이 있더라도 겨울을 이 산장에서 놔야겠다고 혼자 다짐을 두고두고 하였다. 믿었던 애경이가 석 달도 채 못과 언니를 배반하였다는 슬픈 사실에 나는 그날 밤 좀 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도 잊을 수 있는 일이요. 내가 예수의 진리를 저버리는 것도 사람으로서 용응 무게하겠으나 그러나 애경이가 진동기인 언니의 죽음을 석 달이 뭐다 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암만 해도 생의 비극 같기만 하였다. 조이의 표리와 같은 것이면서 생과 산은 이렇게 격리된 두 세계일까 나는 웬일인지 자꾸만 애경에게 반감이 가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대. 따라서 밤이 깊어 갈수록 신경은 점차 흥분되어 마침내 이불을 박차고 파자마 바람으로 밖으로 뛰어나갔다. 나는 심호흡으로 흥분을 가누며 에라의 무덤개로 걸어갔다. 에라는 내가 이렇게 찾아온 줄을 아는가 모르는가 혼령이 있다면 어서 나타나 나를 위무하여라고 나는 무덤가 풀밭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밤은 삼경이라 사방은 죽음같이 고요하고 달은 누구의 눈동자처럼 맑고도 차다. 음률같이 리듬이 크락에 나붙이는 미풍 한껏 슬픈 것도 같고 한껏 기쁜 것도 같고 한껏 허무한 것도 같고 음향과 빛깔과 감정이 한 초점 위에서 어울리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이 시각 일이라고 느껴지는 그때 어디선가 멀리서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사내의 목숭이요 자세히 음미하니 김서방의 고함이었다. 나는 가슴이 돌컥 내려앉음을 깨달으며 순간 저번 날의 그의 의혹에 찬 시선을 회상하였다. 나는 일어섰다. 소리의 방향을 더듬으며 머릿속에는 순실의 참혹한 주제를 상상하였다. 김서방의 초막이 가까워 오사 내 귀에는 다음과 같이 횡폭한 말이 들려왔다. 요 토라질련아 그놈이 내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뭐란 말이냐 어서 바른대로 실토를 해라 목숨이 아깝거든 실토를 해 요 능지를 할련 같으니 이런 사나운 욕지거리와 함께 등불 빨간 창호지에 미친 두옥신 같은 그림사가 얼른 그리였다. 제일 싹 타악하고 맹렬한 포금도 들려왔다. 김서방의 아내 순실을 치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순실은 찍 소리조차 없다. 나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김서방의 울렀다 매는 꼴과 순실이가 모진 매를 맞으며 입을 악세려 물고 있는 무서운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눈에 얼린 그린다. 이 주리를 틀어 죽이려나 그놈이 마시거든 썩 내 눈앞에서 없어져라. 온 베라먹을 악인형 같으니 이런 욕지거리와 함께 또 폭행과 난타가 시작된다. 인연아 아가리가 붙었느냐 왜 대꾸가 없어? 그럴 테지 무슨 대꾸가 있으냐고 이 끄는 있는 대로 말해봐 인연아. 그러나 순실은 역시 아무 대답이 없다. 흥 아가리를 못 대는 거 보니 너도 내 죄를 알기는 아는가 보구나. 인연아 환양을 놓이면 어디선들 못 논다고 하필 과수원까지 따라갈 건 뭐더란 말이냐 하고 김서방은 살기가 등등하다. 김서방의 시선이 항상 우리의 뒤를 따르고 있었음을 알았을 때 나는 치가 벌벌 떨렸다. 겁을 집어먹어야 할 죄를 지은 것은 없지만 아무튼 내 행동이 남에게 그런 의심을 사게 되었던 사실이 무서웠던 것이다. 나는 바로 그대로 방에 뛰어들어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변명이 김서방에게는 도저히 고지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제 밤중에 남어 가성 싸움을 엿듣고 있은 그 일부터가 더욱 의심을 사게 될 것 같아 나는 맹렬한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고 보니 그들의 싸움을 중지할 수 없을 바에는 더 엿듣고 있는 것도 괴로운 일이어서 나는 얼른 내 방으로 달려오고 말았으나 도저히 잠을 잃을 수가 없었대. 겨울을 산장에서 나기로 했던 결심을 나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대. 순실을 위하여 나는 하루 바삐 이 산장을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깨달았대. 밤이 거진 새일 무렵이었대. 바로 옆방인 애경의 방에서 쿵 하고 바람벽 울리는 소리가 난다. 애경이가 잠길에 몸이라도 뒤채 있는가 보다고 귀를 기울이고 있으려니 조금 후에는 휴 하는 한숨 소리가 들려온다. 애경은 또 무엇 때문에 지금 한숨을 쉬는 것일까? 잠잠한 몇 분이 지난 뒤였다. 희순씨! 하고 애경이가 문득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잠잠하고 있으려니 또 얼마 후에 희순씨! 희순씨! 좀 더 명확한 음성이다. 나는 퍼뜩 애경의 그 고혹적인 육체가 연상되어 애경이도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희순씨! 희순씨! 이번에는 쿵쿵쿵 바람벽을 마구 두드리며 부른다. 애경이 왜 안자고 그러는 거야? 나는 질책하듯 소리쳤으나 실은 나 자신에게 타이려는 경계이기도 하였다. 희순씨! 나 무서워 죽겠어요. 내 방으로 좀 와주세요. 옆방에 사람이 있는데 무섭긴 어서 한잠 더 자요. 아직 밤이 멀었으니 무서워 죽겠는걸요? 어서 좀 와요. 애경은 몸부림까지 치는 듯하다. 마지못해 나는 일어났다. 복도로 나와 애경의 방문 손잡이를 붙잡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내가 애경의 방에 들어갔다가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고야 말 것 같은 직감이 느껴져 이 유혹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야겠다는 맹렬한 자책지심이 솟아올랐다. 치가 부르르 떨린다. 나는 손잡이를 맥없이 놓았다. 어서 들어오세요! 하는 애경의 재촉이 들려온다. 나는 다시 손잡이를 붙잡았다. 바로 그때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란 주기도 무니 번개같이 머리를 스치며 나는 손잡이에서 손을 펄쩍 떼었다. 그래야 손살같이 얼른 밖으로 뛰어나오고 말았다. 두 시간쯤 후에 다시 산장에 돌아왔을 때는 아침 해가 이미 앞산 위에 솟아있었다. 애경과 복도에서 마주쳤으나 아침 인사도 안고 뾰루퉁에 있었다. 나는 세수를 하려고 후원 우물개로 왔다. 우물가에서 쌀을 씻고 있던 손실은 나를 보자 연어날과 조금도 다름없이 침착하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하는데 도무지 간밤에 악행을 겪고 난 사람 같지 않았다. 다만 그의 목들 밑개에 푸릇푸릇한 자국이 보였을 뿐 인내란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것일까 하고 나는 새삼스러운 감격에 어찌하지 못하였다. 그때 김서방이 불쑥 나타나더니 서방님 안녕히 주무셨었지요? 허허 오늘은 날이 좀 누그러졌는가 봅니다. 아참 오늘이 보름이니 생일 제사를 지내야 하죠? 허 세월은 빨라서 돌아가신지 언간 석 달이 되었는가 봅니다. 허참 김서방은 대꾸도 없는 말을 혼자 늘어놓는다. 어젯밤의 김서방의 입에서 오늘은 또 어떻게 저런 간사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오직 악연할 뿐이었다.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는 말은 정이 이 김서방을 두고 이른 것 같았다. 10시쯤 되어 우리는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제사상 위에는 백반 한 그릇, 민어가 한 꼬리, 저 누워 한 접시 그것뿐이었다. 분양한 후 술을 따라놓고 나서 그 앞에 엎드려 세 번 절하니 슬픔이 안개같이 가슴에 젖어들었다. 순실은 소리 없이 울고 애경은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순실의 참배가 끝난 다음에는 김서방이 저도 참배한다고 서두르는 것을 나는 단연 막아버렸다. 아주 단촐한 제사였으나 나는 비로소 처음 에라에게 부채를 갚은 듯 기분이 가벼워졌다. 산장으로 돌아오자 애경은 나에게 말하였다. 희순씨, 이젠 제사도 끝났으니 오늘로 내려가세요. 네? 글쎄요. 내려가다니 대체 어디로 내려가사는 것일까? 나는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한 채 애매하게 대답하였다. 어젯밤 초막에서 일어난 비극을 몰랐던들 나는 겨울을 여기서 나겠다고 고집했을 것이나 인생은 그럴 수도 없었다. 글쎄가 무슨 글쎄요? 제사를 지냈으니 내일 처차로 내려가자고요. 네? 글쎄 원 참. 남자가 무슨 글쎄가 그렇게 많아요? 아무래도 내려가셔야 할 걸 척척 내려가시지. 아무려나 아무래도 내려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잠자코 있었대. 이미 나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대. 그날 진종일 나는 천치처럼 상과 들과 과수원을 헤매고 있었대. 생도사도 내게는 대부분 무의미하게만 여겨졌대. 신을 절대의 극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일방적인 정신이 부러웠대. 잠자리에 들기까지 나는 아무와도 마주서지 않았다. 다시 밤이 왔다. 두려운 밤이었다. 나는 어젯밤 초막에서 일어난 광경을 생각하다가 사정 가까워서 저 모르게 밖에 나섰다. 김수방 내 초막에서는 어젯밤과 같은 일이 오늘 밤에도 또 일어나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근심에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초막계로 가만히 걸어가 보았다. 그랬더니 과연 이 무슨 일일까? 김수방 내 가슴에서는 오늘도 어젯밤과 꼭 같은 풍파가 또 벌어진 것이 아닌가. 김수방은 오늘 밤은 술까지 취해 있었다. 아내를 차고 치고 부시고 하다가는 책임의 죄가 쓰러지고 쓰러져서는 재물에 어린애처럼 엉엉 목을 놓아 울다가 벌떡 일어나 순실을 마구 때리고 하는 참아 볼 수 없는 광경이 창호지의 한겹 사이 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1초를 더 참고 섰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새를 가르고 들었을 수도 없는 일이기에 두 주먹을 불 끈지고 산장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애경의 지시대로 날이 밝기를 기다려 나는 아무래도 여기를 떠나야만 한다. 순실 순실을 엄습하는 불행을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도는 하루 바쁘게 내가 여기를 떠나는 그것뿐이었다. 내게는 무척 괴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더 이상 나는 조저하지 말고 오늘로 애경과 함께 이 산장을 떠나야만 한다. 앞으로 내게 어떤 흠로한 길이 벌어지든 간에 나는 순실을 불행해서 구해내기 위하여 일부러라도 애경을 등에 짊어지고 산장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멍동이 훤히 터자 나는 애경을 깨우려고 산장으로 돌아오다가 우물가에서 순실을 만났대. 순실의 태도는 여전히 침착하였다. 나는 어젯밤 일을 물어보려다가 몬덕 혀를 깨물어 버렸대. 그리고 나서 우린 오늘 떠나렵니다. 하였다. 네? 왜요? 겨울을 여기서 나신다더니 깜짝 놀라는 그의 표정에서 나는 커다란 실망의 빛을 발견하고 가슴이 설레었다. 역시 떠나야 할 운명인 것 같아서요. 하는 나의 대답에 순실은 잠자코 고개만 수거린다. 마음과 마음이 침묵 속에 교습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무심결에 순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가만히 불렀다. 순실씨 순실은 부르러 지만 떨 뿐이다. 그리고 원망 가득 찬 눈으로 하염없이 나의 가슴깨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순실씨 하고 부르며 나는 그의 손을 힘있게 붙잡았다. 겨울이면 당신은 무척 사람이 그립다고 했죠. 어느 하늘 아래에 가더라도 나는 당신이 그리울 거요. 그러나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가 보호. 순실은 고개만 내리뜨리고 아무 말이 없었다. 순실씨 한 사람을 참된 마음으로 영원히 그리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된 일인가를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은 듯하오. 자 안녕히 있으시오. 순실과 나는 마지막이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는 눈물 어린 시선으로 똑바로 내 눈을 쳐다본다. 시선과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잠시 순실의 눈을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고요히 팔을 들어 그의 어깨를 다성하게 두들겼다. 나는 나의 행동에 아무런 죄악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신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와 같이 지극히 경건하고 엄숙한 감정뿐이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나는 육과 영의 경계를 영원히 방황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숙명적인 비운을 지닌 채 조금 더 슬프지 않게 산장을 떠났던 것이들.